자기 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 브랜드를 리브랜딩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배문진이라고 합니다 동네 커피숍들이 왜 그렇게 많이 타는 생활을 해요? 창업이 되게 쉬워요 동네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수는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카페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환상이 있어요 식당보다는 쉽겠다 혼자서 창업하기도 쉬워요 내가 커피를 좀 배워서 임대료가 싼 곳에 들어가서 잘 영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 라는 환상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커피 전문점들이랑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한다고 하면 중국집을 해야겠다 가서 중국 요리를 배워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주방장을 고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커피는 상대적으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바쁜 시간만 해놔면 앉아서 책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진입 장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가격대도 마찬가지고 동네마다 한 집 걸로 한 집이 카페가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대딴가가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창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쉬워보여서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프리저베라 그런데도 컨설팅을 하시나요? 외식업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너는 그러면 커피도 탈 줄 알고 짜장면도 만들 줄 알고 고기도 만들 줄 알고 다 할 줄 아냐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는 사업이거든요 상대방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고 도구가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삼겹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TV에서 보면 갑자기 성공한 CEO들 보면 이건이가 반도체를 처음부터 잘 알아서 반도체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커피든 그게 뭐든 그건 좀 뒤로 보고 결국에 이 매장을 사람들이 기쁘게 찾아와서 돈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커피를 얹어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카테고리의 외식업도 컨설팅을 갈 때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요 그분이 얼마나 커피를 잘 타고 커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고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컨설팅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커피숍 있으신가요? 거기가 어디에 들어? 봉천동이었나? 거기에 젊은 여성분이 카페를 하셨는데 좀 샤이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이상한 철물점 옆에 되게 조그맣게 봉천동 뒷골목 주택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하나 디저트도 다 만들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몸도 막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그분이랑 가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주택가 뒷골목에서 내가 유명한 파티쉐도 아닌데 디저트를 만드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디저트랑 이런 것들을 사서 쓰고 그 시간에 고객 응대를 조금 더 잘하고 거기가 출근길이라서 사람들이 아침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장님은 오후에 나와서 주택가에 사람 없는 데서 점심에 영업하고 저녁에 일찍 문을 닫으니까 손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조그만 샷처럼 때려놓을 수 있는 커피 한 잔 왜냐하면 지하철역까지 거리 안에 마시고 버릴 수 있는 사이즈의 커피랑 디저트를 세트로 팔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이제 되게 공감을 하셔서 실행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찾아가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영상에도 따로 올라왔더라고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상 만드신 거에 보면 커피숍들이 망할 것이다 하는 커피숍들이 그렇죠 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커피 전문점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카테고리에 불과하고 어쨌든 커피 전문점도 비즈니스거든요 사업이에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데 잘 되는 커피숍들을 보면 본인들이 뭘 팔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메가커피나 이디아나 컴포스나 이런 데들을 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서 조금 저렴하게 깔끔한 느낌으로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고 이제 저가 커피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커피를 어떤 가격에 어떤 가치를 줘서 팔아야겠다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디아에서 3천원에 파니까 우리는 2,500원에 팔면 오겠지 라는 단순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카페를 갈 때도 보면 커피를 구매하는 게 커피의 가격 대분만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 카페는 특히나 그런 컨셉이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애매해요 테이크아웃 하기도 애매하고 공부를 하러 가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장소가 협소하고 사장님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치 보일 것 같고 인테리어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커피가 엄청나게 맛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부분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동네 카페들이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매출이 잘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동네 카페의 경우에는 창업 이용이 별로 없으세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진 예산은 한정적인데 나는 커피도 잘 타고 디저트도 잘 만들고 응대도 잘 하니까 조금 처지는 데 가서 오픈을 해야겠다고 해서 대부분 주택가나 사람 다니기도 되게 애매한 곳에다가 작은 평수로 하신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피규어 같은 거 올려놓고 알 수 없는 인테리어를 하세요 카페를 가시는 분들은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로스팅을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평수가 너무 넓고 쾌적해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인테리어가 너무 훌륭하고 뷰가 좋아서 호풍 삼아 가거나 이런데 하다못해 커피가 정말 먹고 싶으면 배민으로 이디아도 배달해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커피만 팔았지 사람들이 갈 만한 이유가 아예 없는 거죠 그 카페에서 불과 50미터만 가도 분명히 커피점은 좀 있을 거고 거기가 훨씬 쾌적할 거고 사장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공부하기도 편하고 테이크아웃 하기도 편한데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데들은 장사가 잘 안 되면 카페 사장님들이 그 안에 앉아계시잖아요 딱 들어가면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서오세요 딱 이러면 이게 아 여기 내가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공부를 나는 3시간 하려고 왔는데 1시간만 있으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지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저분 창업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없는 로망이 있어요 바쁠 때 커피 막 타주고 한가하면 나도 이제 내 커피 마시면서 책 좀 볼까 근데 그럴 시간이 절대 없거든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돈이 나올까 말까 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페든 중국집이든 삼겹살집이든 보든 내가 이렇게 해서 월급만큼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허황된 꿈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창업해서 월급만 갖고 갈 거면 좀 그냥 회전생활을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낫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창업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퇴직을 당하셨거나 취업을 못 하시는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내가 한 8천만 원까지 밀어줄 테니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카페예요 음식점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제가 약국을 차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자본이 크지도 않으니까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카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치킨집이 많이 망한다 하지만 카페가 1등이에요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카페를 하고 싶으면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고 커피를 볶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카페의 컨셉이 있을 거예요 컨셉이든 그게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일반 카페든 같은 카페를 하고 싶다라는데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밖에서 카페를 보면 카페 사장님이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죽지 못해 앉아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장사가 잘 돼 보여도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서 직접 들어가서 하다못해 그 사장님 심부름을 하더라도 거기가 돌아가는 걸 일주일만 보면 이걸 내가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가 나와요 잘 되는 카페들에 가서 내가 일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온라인에 보면 무슨 카페 사장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도 모임하는데 가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얼마 정도 뽑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안 나오면 전문가도 누구든 찾아가서 계속 조언을 하고 공부를 좀 하고 경험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시면 그래도 망할 확률은 줄어들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지난주에도 상담을 다녀왔는데 카페를 창업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뵙자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미 가게를 얻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는 한 달이 건너서 그분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냥 그렇게 가는 본인은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상담할 때 돈 받고 좋은 말씀 해드리러 가는 건 아니라서 물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물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3,000원이니까 난 2,500원에 팔면 되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데 남의 돈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페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이거를 잘 되는 데를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저는 역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양극화, N극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엔 남들이랑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매장이 딴 집에서 인테리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잘 되는 집을 카피를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됐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그 사람만의 색깔액을 갖고 있어서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퀄리티가 높아진다라기보단 다른 색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뉴든 인테리어든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이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을 따라하기보단 내 색깔을 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이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장님만의 특징을 어떻게 하면 매장에 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그래도 큰돈 안 드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태되시는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도태되시기 전에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삼겹살집을 하고 계신데 삼겹살집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되는 삼겹살집을 가본단 말이에요 저는 차별화를 하려면 다른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삼겹살에서 그 짱구가 그 짱구예요 삼겹살집을 내가 하는데 술 매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삼겹살 안 파는 술집을 가야죠 그 술집에서 하는 서비스 접시 아니면 플레이팅 응대 이런 걸 배워서 우리 삼겹살집에 접목을 하거나 예전에 중국집 컨설팅을 의뢰해주신 분한테는 중국집을 바처럼 만들어드렸어요 와인바처럼 조명 어둑어둑하게 하고 재즈 틀면서 웍질하게 만들어드리고 고깃집을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나이트클럽처럼 조명 나오고 화장실에 가면 조명 바뀌고 터치스크린 나오고 클럽 음악 나오고 사장님이 그 옆에서 불쇼하면서 고기 구워주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사람들한테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돈을 드리든 안 드리든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유지하되 다르게 갈 수 있을까를 망하기 전에 생각을 하시고 시도를 하셔야죠 어차피 망할 거면 이것저것 시도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소자본이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짧지 않아요? 내가 3천만원 밖에 없으면 3천만원니까 카페 하자 이런 것보다 3천만원으로 차라리 500만원을 내가 공부하는데 투자하고 2천만원으로 창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가요 3천만원이니까 대출을 3천만 땡기면 6천이 되겠지 라고 해서 6천만원으로 오픈을 했는데 당장 그 달부터 손실인 거잖아요 사람이 장사를 하다 보면 뒤에 여유자금이 있어야 장사가 안 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이번 달부터 이자는 나갔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자꾸 악수를 두는 거죠 안 하던 메뉴도 막 갖다 놓고 이상한 집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그 매장의 색깔을 잃어가거든요 소자본 창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소자본이면 창업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창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창업을 하시는데 식당 가서 일을 해서 시드머니를 좀 더 올리는 게 맞습니다 시드머니의 일정 부분을 여유자금과 내가 공부하는 자금으로 빼놓고 하시면 그래도 많이 실패율이 떨어질 거예요 슬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